5천에 32만원에 모든 광고 공과금 다 포함 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 다 무제한 일단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얼굴 안 나오게 찍을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신림력에서는 한 7분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3m가 나오고 여기 신발창에서 부숴볼까 3m 70 이 벽에서 3m에 3m 70이면 방이 원룸치고 작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다만 분리형은 아니고 화장실 보니까 여기가 내부 새로 한 것 같아요 옷장이다 이게 건물은 연식은 좀 됐는데 그냥 이런 것만 새로 한 것 같아요 창의 이쪽이 동쪽인데 아마 건물이 있어서 그래도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가 그래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증금 5천에 20에 12만원 울팡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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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